아, 이제 장사를 시작해볼까? 먼저, 우리 솜사탕을 넣고 와, 솜사탕 완성! 솜사탕 사세요! 맛있는 솜사탕이 있습니다! 아, 솜사탕 사세요, 솜사탕. 맛있고 달콤하고 달콤한 주행자가 있는 솜사탕입니다. 와우! 아우! 솜사탕 사세요, 솜사탕. 맛있고 달콤하고 달콤한 주행자가 있는 솜사탕입니다. 아우, 손이 너무 많아. 어떡해, 또 만들어야 된단 말인데. 장사 정말 잘 된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땅큐! 장사 진짜 잘되네. 아무래도 다른 장사를 해야겠다. 이제, 이 솜사탕 장사 말입니다. 짜잔! 와우! 이제, 이걸 만들어서 사탕 장사를 해야겠어. 워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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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빈 자세! 왕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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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왕후! 왕후! напрwał다! 왕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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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완성! 이렇게! 이쁘게 찍어서, 구경하자! 이제 맛있는 사탕 완성! 사탕 사세요! 맛있는 사탕 사러 오세요! 오늘도 손님이 하나도 없네 아무래도 사탕도 안되나봐 사탕 사세요! 사탕 사세요! 훌륭한 딸기맛, 오렌지맛, 사자맛, 코드롯이 있습니다! 블루, 레드, 오렌지, 블루, 더프, 다이애! 저기 손님 엄청 많네 아무래도 난 장사를 못하나봐 장사를 안할래 우리 그랑 같이 장사할래? 어? 진짜? 그럼 우리 그러면 같이 장사하자 그래, 그래도 재밌고 그러잖아 돈 많이 볼 수 있어 돈 많이 볼 수 있어? 우와! 수아할 수 있어! 우와! 이거는 우리 이걸 팔라고 하자 우와! 이거 뭐야? 이건 뽀로로 짜장면이야 짜장면 우와! 내 품 떡볶이 짜장면 우와! 짜장 떡볶이 우와! 나이 잡았다 뽀로로 짜장면 사세요 뽀로로 떡볶이 사세요 뽀로로 짜장면 사세요 자장면 사세요 빨리 오세요 안녕! 이리와셔. 사랑합니다! 와우! 예 conseguir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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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여 먹으신다 안녕 친구들 난 뽀로로라고 해 안녕 난 매우 고마 떡볶이를 먹고 싶어 니가 매워서 못 먹잖아 아니야 난 먹을 수 있어 안녕 나 진짜 지진이 돼 지진이 돼 안녕 뽀로로 친구들 안녕 오늘 가게 놀이를 해봤는데 재밌었나요 여러분 그쵸 거라 거라는 해라도 가게 일뿐이야 내가 제일 예쁘지 와우 안녕 다음에 만나요 핑크 핑크 나 진짜 원했어 핑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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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와우 됐다 핑크 옐로우 블루 블루 우후 리틀 조이 퀴즈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맛있는 아이스크림 탑니다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귀여워 우후 늘어진 소시ira 무 Beer 캣 large 일어났어 이750 음... 레드... 그리! 블랙! 블랙! 옵스! 아유 블랙이야! ilerp 빙! 그리자! 아! 왜 저렇게 손님이었어? 아 진짜! 카리반도 내가 내고! 블랙! 앵, 디! , 쯔들끝, 쯔들끝!! 안됐어! 더 새로 남은 아이스크림은? 지나야겠어! 이 아이스크림을 치우고 왔다 갈등이 잘한다 이거 미리로 땡 똘똘이 아이스크림과일을 열어가 오고고고 빨리 땀다 콩콩 와우 땡 똘똘이 아이스크림과일 최대한 오늘은 아이스 크림 아 힘들다 새로 연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네 아이스크림 먹어야겠다 여기가 새로 연 아이스크림 가게에요 아 안녕하세요 여기 뭐 있어요? 불러보세요 아 저는요 여기 빨간 제리 맛 하나 주세요 코너를 줄지 커버를 줄지 정해보세요 저는 코니요 오렌지 맛 하나 더 주세요 오케이 실험은 뭘로 드릴까요? 좀 더요 네, 조금 더 줄게요 핑크색은 좀 더 실험하지? 굿 조합 네, 괜찮아요? 신기하다 오렌지가 아, 맛있겠다 소핑해 드릴까요? 키위 해 주세요 키위 오케이 아, 누나 더요? 아, 누나 더요? 아, 여기 얼른 크림 나왔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콜리랑 키윤 먹어요 네, 얼마에요? 감사합니다 1, 2, 3 2, 3 none 돈 많이 벌었으니까도 으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 으구 어머, 여기가 아이스크림 맛있다고 소문난 생각보다. 어머,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서 제일 맛있는 아이스크림이 뭐예요? 이거 다 맛있어요. 정말요? 근데 세상에서 이게 제일 맛있는 거예요. 이게 제일 맛있다고요? 네. 그러면 저 소프트코 하나 주세요. 네. 넣고. 넣고. 하나, 둘. 하나, 둘. 키워만 물러드릴까요? 저는 초코 시럽 주세요. 네. 왜 그렇게 누르세요? 초코 시럽 많이 해요. 예쁘다. 우와, 핑크와트. 자, 여기다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얼마예요? 1, 2, 5. 1, 2, 5입니다. What? 이게 뭐야? 왜? 이게 얼마예요? 6,000원입니다. 아, 6,000원이에요? 네. 1, 2, 3, 4, 5, 6, 6. 6,000원이에요. 네. GOOD JOB. 안녕히 계세요. 리트의 종이 구독해주세요.